마지막! 어? 딱 그림 나오지! 이제 보스! 지금 149개잖아 별! 마지막 이제 보스 여기서 별 어? 한번 조져주면 이제 게임 끝! 체력 강화 딱 하나 있네 지금! 갑시다! 고! 강 나오잖아! 어? 강 나오지 얘들아! 형! 형이 뭐 못하는 거 봤어? 어? 강 나오잖아! 여기서 한 번에 깨면 되잖아! 어? 나 진짜... 강민님 안녕하세요? 대충 강 나와! 어? 야! 깡통 꺼져! 안 무서우니까! 안 맞아! 되도 않는 미사일 빔 쏘지 마라! 빡치니까! 오케이! 오케이! 되도 않는 미사일 빔 쏘지 마! 열받으니까! 게임 끝내줄게! 안 맞아! 아! 아! 넌 죽었어! 앗! 아! 다 피했는데! 넌 죽었어! 새끼야! 집중할게요! 집중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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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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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힘들다. 고맙습니다. 자, 리뷰. 스킨 이뻐? 그냥 뭐 이어달리기 뭘로 하지? 해적으로 해주자. 그냥 뭐 펫은 젤리코 큐브로 해주고. 걔 간지 쓰레기라고요. 고맙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거 없는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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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주세요 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리뷰하니까 기분이 상쾌하네요 여러분들 멋있는데? 근데 오히려 나는 변신 안했을때가 더 멋있는거 같애 어우 옷 이쁘다 변신 안했을때가 더 멋있어 우와 거의 내급인데? 이걸로 1등 바로 먹어줄게 이걸로 1등 바로 먹어줄게 솔직히 오늘 방송 꿀잼이지 얘들아? 나 오늘 이거 못깰줄 알았지? 아 좋았어 오 보탐에서는 이거 지속이네요? 생긴거봐 와우 뒤에서 불 나요 이거 봐봐 불 뒤에서 불 나는거 봐봐 백기수님 안녕하세요 근데 나는 솔직히 슈퍼챗 후원보다 투네이션 후원 저게 더 좋아 수수료가 더 안먹거든 둘 다 좋긴한데 둘 다 아프리카 별풍선보다 좋긴한데 근데 수수료가 덜 먹거든 투네이션이 아프리카 수수료가 대박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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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즈윤님 안녕하세요 이걸로 바로 1등 먹어줄게 내가 좋아 좋았어 타임 좋고 아주 그냥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별풍선 10개 주잖아? 여러분들 천원인줄 아잖아요 580원이에요 근데 투네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천원 쏘잖아요 그럼 저한테 900 얼마 들어와요 대박이죠 여기까지 선달 이달 갑시다 고 여러분들 스킨 지려버리죠 히어로 스킨 젤리코 2100만점 뽑았어요 약 거의 2200만점 가까이 뽑았는데 지려버리지 이것도 3천만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3천만점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내가 별풍선 10개 받으면 580원 들어와 나한테 투네이션 저거는 900 얼마 유튜브 슈퍼챗은 700 얼마 아프리카가 제일 그거지 오케이 오케이 고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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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끝나고 한번 여러분들 방금 제가 쓴 다크포스 다크포스 히어로마 투키 다크포스 히어로마 투키 그거 한번 능력치 봅시다 동흥님 하이여 동흥님 하이여 동흥님 하이여 이것도 3천만점 넘게 나오겠다 이 조합도 스펙 스펙 좋으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다 나와요 스펙빨이야 스펙빨 요즘 쿠키런 다 허브맛 쿠키 그것도 스펙빨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찍을 수 있어 부득점 좋아쓰 3천만점 넘었죠 어? 와 이거 점수 대체 몇점 나오는거야? 이 조합도 무시 못하는데? 다크포스 히어로마 쿠키의 힘인가? 여기까지 이 조합도 무시 못하겠는데요? 자 3천만점으로 와 객간지 점수 등록된거 봐봐요 여러분들 객간지죠 뭐라고? 이름이 스파이유원 히어로마 쿠키라고? 아니잖아 니가 지원했지 아 우리 천원 고마워 쫄라맨이가 이거는 자력 보물이 있죠 근데 그 깃털처럼 자력이 지속되는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될까? 그 일정 시간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막 발동된다고 해야되나? 그렇게 자력효과가 발동이 돼요 여러분들 점수 등록된거 봐봐요 객간지죠 자 다크포스 쿠키 지금부터 능력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이 슈트 이거는 비행중 젤리 점수 50점 증가이고요 이 다크포스 히어로는 장애물 파괴 점수 200점 증가 음 이 능력치를 갖고 있네요 이 셋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멋있나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멋있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뭐 무슨 고철덩어리야? 어디 주워왔냐? 떨거지 옷이야 저거 뭐 어디서 뭐 이상한거 입혀와가지고 이게 제일 이상해요 이게 제일 좋아 김주혁? 주혁이가 왜? 주혁이 누군데? 주혁이 신고하라고? 주혁이가 뭔 말했어? 채팅 안보이는데? 주혁이? 주혁이? 아 이거? 아 좀 닥치세요 못생겼으니까 M이 없는 연아 맞춤법 지려버리네? 주혁아 너 이렇게 패드립 치면 너 고소먹어 진짜로 너 큰일나 너 주혁아 너 진짜 형 실제로 보잖아 너 진짜 반 죽어 진짜로 이 뻥끗 못하게 이빨 다 뽑아버릴 수도 있거든 형이? 너 진짜 채팅 잘 쳐라 너 조심해 주혁아 이런것도 다 가정교육 문제에요 여러분들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런 채팅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따라하시면 안돼요 왜냐 저거는 바로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저 채팅은 여러분들 자기 부모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부모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깜짝이 저런지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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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